1. 너무 좋다? 내 귀 자르면 안 돼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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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응 응? 자, 잔다 여기 구분까지 3mm로 그대로 그대로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역시 일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묻다 봐 나 머리 이렇게 길었어 도전 자, 형 머리 어때? 형 머리 어때? 공격 잘 갔다 오겠습니다 40 40 정식 급하게 군대 가기 전에 만들어줬어요 행운형이랑 천천히 알아보려고 가두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저녁이 오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이거 밥그릇도 우리 걸로 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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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로나 10만 만에 방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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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손톱하러 갈 거예요 귀염미 방문 간식 챙길 거예요 이 지은 아티스트 한 residences 이 시각 세계에 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후에 4시간 전 전에도 전 두고 고기 1분 2시간 후 이제 집에 왔어요 왕호 식감이랑 똑같아요 응. 여러분 고향 모인 가게 왔어요. 너무 귀엽다! 역시 고양이 잘 안 씻겨 주니까 이 문트슈 엄청 편하네요. 끝났어, 끝났어. 가자, 가자. 집 가자. 가자. 조금씩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와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에어팟 왜 안 쓰지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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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action 네 갑자기 대 связ Nun 왕분아 왕분아 좋아 좋아? 너무 이뻐 고양이는 고양이 입는다 행운! 아하! 우리 박모님한테 봉선 만들어줄 거예요 파티 봉선 3박 3 5 6개 미안 미안 망원 이리 와 짠 이렇게 손방이 없을 수 있냐 없어요 짠 짠 완성 잘한다 예쁘죠? 바나나 우유 드림이 짠 예쁘게 완성됐는데 애가 안 들어가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많이 사니까 뭐 오는지 몰라요 짠 짠 오우 거품 여기에 나왔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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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엥! 중심 뭐였죠? 중용중한 김회오! 형뭗.. 방문 통과... 이거 넹.. 마음대로 이 시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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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맞은 거야. 맞은 거야. 아, 귀찮아. 봉근아. 왔어? 여러분, 정식한테 첫 택배.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이인데. 정식 못 하니까 저 대신 했어요. 짠! 사진. 많은 날 사긴 사는데 혹시 부족할까 봐. 어이갓 이거 이런 거다 갔다. 어이구. 여러분 이거 3행차 주문 제작하고 오늘 도착했어요. 너무 기대된다 여기 정식기 저녁 난자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 오래 걸린대요.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게 엄청 오래 걸린대요. 이제부터 집중해야겠다. 매장 다 잘랐어요. 여기 놓고 나왔다. 예쁘죠? 여러분들도 다 했어요. 여기 제 이름. 남친 이름. 힘들었다. 뭐야? 누나. 이거는. 너무 예쁘다. 이게 뭐예요? 안 들어갔다. 누나 언니 엄청 좋아한다. 이렇게. 이걸로 한 번만 더 넣는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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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줬던 패딩이에요. 너무 이쁘다. 이번 겨울에 패딩 사려고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M&B에서 보내준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 이렇게 저녁? 짠짠짠! 뭐야? 군모양? 군모양? 아하하하 멋있다! 아아 여보 너 이거 봤어? 내가 보냈잖아 뭔데? 진짜 재밌어 아 안 봤어 꼭 봐 원투 다 봐 원부터 봐 알았지? 응 아 가래지마 나 많이 샀지? 응 많이 샀어 많이 샀어 내가 이거 봐 아 여기 치 안나네 어 근데 여기 카메라에서 전화 안 찍힌다 음 하우씨 엄청 어부인 다 봐 진짜 오늘 다 봐 잘 봐 볼게요 재밌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았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았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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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열고 편집하고 짱짱 짱 짱 짱 여러분 새로운 켓 타워 사줬어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혼자 못된 거 못하래요 꿩꿩 쿵쿵 Disability 짜잔! 좋아해? 엄청 좋아해? 날이 너무 짧아 너무 이쁘어 너무 이쁘어 남았어 너무 이쁘어 너무 이쁘어 너무 이쁘어 안녕 빨리 갈께요 어 안내물이 있어 그래서 잘 마실게요 너무 좋아 저 이거 제일 좋아해요 오 이렇게 붐빛들어 오는거구나 음 녹차 구독자분들이 감사합니다 으흠 으 으 으 으 으